자 16 비지트 비지트가 뭡니까? 방문? 부자가 보브 투 보우 앤드 스펜드 스펜드 타임 인어 플레이스 어 플레이스 월 월 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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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슨 펄슨 이거 비지트 어원이 어디서 넣었지? 어원 비지가 비전하고 view 어원이 갔대 보다에서 보러가다 그래가 방문하다 같애 음 또 내가 저기도 잠깐 보고 오케이 이런 말 쓰잖아 한국말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원이 나온 거래 아까 view 비전 뭐 다 뭐 아 여기서 거기서 또 나왔구나 가다 그여 아 그인가 아닌가 쉬워 보내다 시간을 한 장소 안에서 또는 한 사람이랑 같이 응 그렇죠 한국말도 내가 저기 보러 갔다 올게 이러면 되나 자 이거 잼플 while we are in Europe in Europe 콤마 이 에우로... 에우로퍼... 에우로펜가? 유로파 유로페 we are out we out a욕 out O2가 유럽에 있는 동안 We, O2가 뭐뭐 해야만 된다. Bust하고 똑같은 말이야, O2가. 무슨 이거야, 무슨 이거에, 뭔가에 과거형이라고 그랬었나? O, O, W, E. O, W, E. O, W가 B, T, E. 근데 거기서 과거형인데 또 무슨 종립된 그런... 그러니까 We, O, W, S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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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O2가 그냥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 해야만 이어 방문하는 곳에 홀랜드? 홀랜드가 뭐야? 홀랜드? 홀랜드가 뭐야. 일본 말로 이 나라를 홀랜드로 가더만. 홀랜드가 네덜란드를 말이야. 아... 아...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네덜가 무슨 말이야? 네덜? 네덜가 낫다 이런 말이야. 아니다, 네덜. 랜드. 땅. 땅이 낫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땅이 바다보다 낮은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야. 그래서 그 뭐야. 마인크래프트에 네덜라는 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옥인가? 뭐거든요. 그래서 낮은 지형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홀랜드도 내 생각은 홀 플러스 랜드 같아. 그러니까 홀이 구멍난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구멍난 땅.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땅. 그래 만들어진 것 같아. 어, 네더가... 네더가 또 몰랐네. 네덜가 태수면보다 낮다고. 한 3분의 1인가 3분인가. 그래갖고 얘들이 그거를 방파제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낮은 땅을 빼가지고 만든 나라는 거야. 자, 세븐틴. 비지털. 비지털. 방문자? 그죠. T-O-R이야. 월. noun. person. who visits. 비지트. 응. 방문자 한 사람. 응. 그 사람은 방문하는. 이거 잼플? 이거 잼플. 비지터스. 비지터스. 투 더 캐슬. 투 더 캐슬. 어, 에스크드. 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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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슬. 어, 캐슬. 어, 에스크드. Not to take. Not to take. 어, 포토그래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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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피즈? 응. 그래피스. 어. 피스인가?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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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문자. 응. 뭐야. 캐슬이 뭐야 캐슬. 방문자? 그 성으로 가는. 그렇지. 그 성의 방문자. 방문자는. 에스크. R 에스크드가 뭐야. 요구됐어요? 그래. 요구되었어요. 뭐 찍지 말라고.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뭐 사진들에.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에 그 그런데 문화재 가면 사진 못 찍게 하는 곳이 있다고. 로봇은 사진 촬영이 금지입니다. 응. 이런 곳만. 자 에이틴. 보이스. 보이스. 보이스가 뭡니까? 목소리? 그렇죠. 나운. 더 사운즈. 더 사운즈. 프로듀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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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피플. 피플. 웬 스피킹. 스피킹. 앤드 싱닝. 앤드 싱닝. 응. 응. 뭐 생산되. 그렇죠. 산되어요. 뭐 사람들의. 그렇죠. 뭐 말하고. 뭐 노래할 때. 그렇지 그렇지. 자 이그젠플. 잠깐만요. 말하고. 그 다음 이그젠플. 볼수야. 응. 이그 저의 고향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 그의 고향을 잃으시는 겁니다. 희생. 그의 고향을 잃으십시오. 베드 홀드?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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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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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가 우리가 콜드. 베드, 베드. 베드, 베드. AD인가? 어, 그렇죠.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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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어, 그는 뭐 가졌어요? 한 나쁜 감기인가? 그렇지. 잘하네. 뭐 그, 뭐야 그걸로? 응, 그렇지. 그럼 여기에 대시 빠진 건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문장이 대시 빠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희가 나오니까. 그거는 잃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가 목소리를 잃을 정도에 나쁜 감기가, 그런 감기가 걸렸어요. 이런 말이야. 19. 볼륨. 볼륨. 응. 이건가? 볼륨 뭡니까? 이거요? 이거 소리 크기인가? Good job. Now. Lowness. Lowness. 오브 사운드. 오브 사운드. Lowness? 낮음? Low. Loud. Loud. Loudness. Loud. Loud 할 때,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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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dness. Loudness. 음양. 음의 양. Loudness. Loudness. 크기? 큼. 그냥 크게 해도 돼. 크기. 그렇지. 소리 큰 게 음양이야. 음의 양. 그래서 음양이라는 말을 말로 번역했는데. 네. 그 볼륨이. 어. 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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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울이 뭐냐면. V.O.L.U가. 돌돌 말다. 아. 말다. 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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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빙글빙글 도는 거를 보울이라고. 음. 리볼버. 리볼버. 네. 리볼버가 총이라 했잖아. 네. 그 안에 빙빙 돈다고. 그러니까 다시 돌리는 거. 리볼버라고 하는 거야. 네. 이거 젠플. 텔레비전. 텔레비전. 이즈 투 로우드. 투 로우드. 세미클론. 세미클론. 턴 더 볼륨 다운. 볼륨 다운. 볼륨 다운. 소위가 크다. 이런 말이야. 턴. 어. 턴. 돌리세요?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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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드렁은. 원래가 아까전에. 말다 해서. 두루마귀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볼륨이. 그 beef. 음식의 볼륨 그런 것도 있지 그렇지. 그래갖고. 책. 책의 크기. 책이 두껍다에 얕다에 모의 책에 볼륨이 있네. 이런 말 쓰는 그래. 그것도 쓰고 물건의 크기. 그러니까 볼륨이 뭐. 두껍다 얕다. 이런 말 쓰고. 부피 그리고 다. 다량. 대량. 그러니까 볼륨이 있다 하면은. 좀 계량이라 이런 말이고 그리고 또 음량 이렇게 아무튼 돌돌 말린 거 로 해갖고 이렇게 두루두루 쓴다고 자 20 보이트 20 보트 B-O-T V-O-T Now An act of making Of making A choice A choice Or decision O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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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D-E-C-I-S-I-O-N Decision D-E-C-I-S-I-O-N Or metal By means By means Means of Boating Metal Decision M-A-T-T-E-R M-A-T-E-R M-A-T-E-R E-R R? Metal 아 투표 그렇지 한 행동 뭐 만드는 한 뭐 choice 선택을 그렇지 택 또는 결정을 뭐 한 metal 양 물질 물질 양 요기는 문제 위에 어 바이 미 바이 미 민스가 의미 같은 거 그러니까 의미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기는 수단이라는 말로 썼어 수단으로 그래서 몸에 의해 전에 뭔가 있었죠 수단 그렇지 수단으로 투표하는 수단 그렇지 투표하는 수단에 의해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metal 안건 뭐 그런 뜻이야 여기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는 거 거의 투표 투표도 그 보우에서 나왔다네 보우? 저거 봐봐 w o w w 아니 v o w 보우가 서약하다 이런 뜻이래 서약하다 에서 서약하는 거 안 돼가지고 투표하다 이렇게 어원이 그래 된 거래 자 이 점프 since there is some disagreement some some 어 disagreement disagreement on this matter this matter 콤마 let's take a void take a boat own it own it own it 응 응 뭐야 since there is something this agreement since 그때부터 그렇지 뭐 뭐 이래로 쭉 이런 말이야 그때부터 뭐 어떤 뭐 이 동의 there 어 그렇지 동의 이후로 디스어그리먼트 디스가 아니고 디아에에스 디아에스 디아에스 붙이고 아 디스어그리먼트 비동의 응 그렇지 그렇지 어떤 비동의 on this matter 이 문제 그래 이 문제에 어떤 비동의로부터 쭉 계속 비동의로부터 쭉 이래로 레츠 어 레츠 테이크 가집시다 어 가집시다 그 보트 한 투표를 응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쪽으로 투표합시다 이런 말을 이렇게